안녕하십니까 더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은평구 신사동에 있는 축복회를 단임하고 있는 지경휘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3회상 17장 47절 말씀 더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다이세 승리의 비결 3번째 최고의 무기에 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중댕의 6일 전쟁 당시 이스라엘은 군인이 20명 뿐이었습니다 싸움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애꾼을 이녔던 이스라엘의 모세 다이안 장군은 우리에게는 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20명의 이스라엘 군인들은 장군의 말처럼 이집트의 세계사단을 무찔렀습니다 믿기지 않는 이 승리에 사용된 최고의 무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이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무기인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다이세 승리의 비결 3번째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이세와 골리아스의 싸움은 우리의 상식으로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6인 전쟁처럼 상식을 초월한 것이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미 다이세 많은 좋은 무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기에 골리아스라는 문제보다도 하나님의 강대하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이세 힘이 되시는 하나님이 일할 수밖에 없도록 선포하며 기도함을 통해서 승리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준비도 필요하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최고의 무기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가장 익숙한 것이며 또 바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안에는 기도도 들어가고 우리들 각자의 재능이 될 수 있으며 때로는 물질이나 학식 등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인 것입니다 다이슨 본문 말씀에 보면 사울은 다이세에게 갑옷을 주고 칼을 줍니다 38절과 39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이세에게 입히고 녹투구를 그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이슨 칼을 군복에 차고는 익숙치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하지만 다이슨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40절 말씀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다섯을 골라서 자기의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불레셋 사람에게 나아가가니라 하나님은 우리들 각자에게 우리들에게 맞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최육기 4장 2절 말씀에 여보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대 지팡이니이다 호래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를 때 모세에게 능력 주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강한 칼이나 무기가 우리에게 올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가장 익숙한 지팡이를 능력의 지팡이로 바꾸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최고의 무기인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할 때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찾고 그것을 다듬고 활용하여 최고의 무기로 만드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저는 찬양을 좋아했지만 찬양을 잘하지 못했습니다 어렸을 때 옹기장이 찬양단의 찬양을 들으며 하나님 나도 이분들처럼 아름답게 찬양하고 싶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찬양단이 되었지만 30분 찬양 후에는 목이 쉬어서 말도 못할 정도로 목 상태도 약한 저였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연습하고 기도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날도 행사 준비로 늦게까지 남아서 연습을 하다 보니 목이 다 쉬었고 이런 나 자신의 실망하고 돌아가던 저에게 라디오에서 들려둔 찬양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강구해 보세요 이 찬양이 제 마음을 두드렸고 저는 그날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름다운 목소리는 아니어도 목이 쉬지 않게 해주세요 목이 쉬지 않게 해주세요 울면서 기도하던 저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맺고 그때 이후 목이 잘 안 쉬게 되었고 목이 쉬어도 금방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재능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지금의 저는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무기는 연단되어져야 합니다 때로는 불로 달궈지고 때로는 차가운 물에 식혀지며 또 때로는 강한 망치를 맞아야 합니다 숫돌에 날카롭게 갈려야 비로소 무기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연단의 과정이 힘들다고 포기한다면 한쪽 구석에 세워두는 장신구밖에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훈련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안 알아준다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고의 땀방울은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물멧돌을 던지고 사자와 공부와 싸웠던 다이세게 물멧돌은 마치 한문 같은 존재여 믿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외칠 수 있었습니다 45절에 다이시 불레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착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와의 이름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노라 최고의 능력 바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또 47절에 또 여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 결과는 50절 말씀처럼 다이시 이것이 물메와 돌을 불레새 사람에게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칼과 창과 단착이 아닌 물멧돌이 하나님의 최고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무기를 잘 활용하여 날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휘 목사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